잘 먹고 잘 사는 법, 더 먹고 가 등의 방송에 출연한 불자 자연요리 연구가이자 방랑식객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임지호 셰프가 심장마비로 지난 12일 새벽 향년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임지호 씨는 지난 4월까지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갑작스런 사망 소식으로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. 고인은 40여 년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식자재를 찾고 요리를 만들었고 문경 봉암사 선원을 비롯해 동화사와 해인사 등 전국 사찰 선빵에 대중공양을 올렸습니다. 지난해 10월에는 임지호 셰프가 생리별한 친어머니와 양어머니 등을 그리며 108가지 요리를 만들어 나가는 영화 밥정이 개봉돼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.